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모든 기운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신당에 와서 무당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야, 내 보따리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속인들, 무당들도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이건 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야. 자, 여러분, 무당이 모든, 우리나라 백만인이잖아. 백만의 무당이 이 멘탈이 다 노멀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이유는 스타트는 노멀해. 근데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는 동안에 직업의 특성상 우리는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와. 정신과 의사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굉장히 멘탈이 멀쩡했더라도 늘 볼 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특히 이제 점사 상담도 기본이지만 신도가, 어려운 사람 살리는 게 무당의 운명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잖아. 죽고 싶다, 힘들다. 결론은 얘기 가만히 다 듣고 보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제 거 채널 보시면 근본적인 게 경제적인 거잖아. 나는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나는 돈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고 나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죽고 싶고 살고 싶고 행복하고 이런 게 내가 사업 빵빵 잘 나가고 떼돈 벌고 있으면 이지간한 것도 다 이뻐 보이고 다 편안해져. 그게 인간의 기본 심리야. 근데 그 힘든 상황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상담을 해. 우리도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그 맥시타임까지 계속 그 안 좋은 기운에 안 좋은 얘기만 듣잖아. 그걸 어떻게 정화를 하느냐. 우리 애기씨들, 노만신들은 이미 터득을 했고 나도 터득을 했고 근데 우리 애기씨들은, 세만신들은 얘기만 들어도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저 사람이 극상해서 나도 지금 떼 끼니가 없는데 내 거 내줘야 될 것 같고 모든 거를 희생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 이 말의 뜻은 내가 바로 서야 남도 이끄는 거야. 지 정신 상태가 힘들고 내 심리 상태가 힘들고 내가 편치 않은데 누구를 간수를 하고 어떤 단골레들을 이끌고 어떤 만의 수용자들을 자기가 바로 세우겠느냐. 이 말의 깊은 뜻은 오늘의 스트레스는 오늘 풀어야 돼. 그걸 어떻게 푸냐. 자, 자식이도가 제일 평균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럼 신당에 들어가서 우리 애기씨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선생님들. 자식이도 들어가서 참선, 명상을 위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신도를 위한 소원을 비는 것도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3일에 한 번꼴로 두 번 정도는 기도라는 목적이 참선과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다가 모든 걸 다 풀고 내 진러더리가 떨 정도로 울고 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모든 기운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신당에 와서 무당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야, 내 보따리를. 뿜어내고 자기 직성풀이하고 자기 거 다 하고 밤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저녁 때 끼니가 됐든 갈 줄을 몰라. 어느 선까지만 선을 거져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야, 무당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돼.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라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울증이 오고 내가 상실돼, 자괴감이 들고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어린 나이에 만신들이 된 애기씨들이 있잖아. 나도 6살에 무불통신을 했지만 20살 초반에 20대 때 신혜받은 아이들은 사회생활이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빠이해도 대학교 4년 나오고 남자애들 군대 갔다 와도 20살 후반이 돼도 사회생활 초년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하고 전문 분야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미 오래전에 신 가물의 신기가 왔고 신이 기후했기 때문에 정상적일 수 없는 풍파를 겪다가 결국 무릎을 꿇은 게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에 적응이 된 것과 사람을 대면하는 아주 세련된 매너나 이 신령님의 말씀을 세련되게 전하는 테크닉이 부족해. 그거는 세월이 묵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노만신들은 말을 짧게 하잖아. 사실이에요. 그냥 네가 그래서 가물이 있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이미 어른들은 에그 에센스를 뿜은 거고 아기들은 그냥 조상이 흔들리고 왕래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막 그거를 설명을 해. 사실은 그 설명을 하면서 달래는 거지. 카리스마나 무겁던 경력이나 베테랑급에서 오는 아우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착한 마음에 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하염없이 1시간이고 5시간이고 밤 12시고 술 먹고 새벽 1시에 와도 아무 때나 새벽에 와도 그거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도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체계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체계적인 굿을 해야 돼. 이 말은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옥수갈고 아침 참선의 기도를 신당의 원당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9시, 10시부터 신도를 아니면 점사를 상담을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클로징을 하고 나서 그 여가 시간에 머리를 비우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 기도를 하는 게 하루의 일관데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손님 욕면 받아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애기씨들이 생각을 하면 그거 몇 년 못 버텨.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왜 오냐. 내 생활이 없기 때문이야. 애기들은 내가 못 모르고 신을 받았고 신을 안 가면 죽으니까 신당을 차려서 내가 제자길을 가는데 겪어보니까 너무나도 내 삶이 없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으기 때문에 애들이 중간에 신당을 엎어. 그리고 남자 만나서 나 이제 아내 내몰라 했다가 두둑여 맞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다시 정상적인 제자길을 가. 그래서 꺾인다 그러고 고비가 오고 풍파가 온다는 얘기야. 엎었다 뒤집었다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제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생활은 체계적이어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자신의 명상과 참선으로 이 뇌 속의 찌꺼기를 다 비우고 대천문에 남아있는 앙금을 털어서 내 컨디션을 조절해야 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늘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 A씨 있나? 선생님들도 때로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뇌 속을 털어놓고 바람 쐬러 여행도 가고 나만의 취미활동이 있어서 정신세계를 유지를 해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하고 또 나머지 당부의 말은 내가 힘들다고 말로만 힘든 거를 무당을 들도붙지 말고 자기 인생의 어드바이스를 잘 듣고 도전을 할 줄 아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론도 빨리 만든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